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예비비 지출이 지금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5월 10일 그 취임식에 맞춰서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496억 원, 지금 이사비, 이 지출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걸 해 주겠다,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좀 하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지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조건이 있지만 처음으로 이제 지금 국민 여론이 54%, 50%가 넘었습니다, 찬성하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겠다, 조건부 찬성까지 포함이 됐지만 54%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민 여론이 이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찬성 쪽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협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단계적으로 협조하겠다, 이게 뭐 예비비 지출을 단계적으로 승인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힘이 크면 클수록, 그 조직이 크면 클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이제 권력이 이양되고 있다, 자신으로부터 권력이 떠나고 있다는 부분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판단을 빨리 하면 할수록 그 정무적 감각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도 거듭해서 퇴임한 뒤에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지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많겠지만 지금 원전 수사라든지 송철호 수사라든지 수사를 해야 될 일은 꽉 쌓여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자는 묻는 사람이라고 했듯이 기자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곳, 알고 싶어서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합니다, 기자는.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물어야 합니다. 특히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는 도둑놈을 잡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도둑놈이 내가 도둑놈인데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도둑놈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그런 도둑놈을 잡는 것이 검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이미 해야 될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박해, 정치적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잊혀지기 위해서는 양산에 가서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엄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그 가장 큰 기준이 국민 여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비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협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예비비를 좀 승인하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 여론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 여론이 지금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부터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겁니다.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지난 27일, 28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통령 씨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 54.2%였습니다. 반대가 44.5%. 찬성이 30% 되었고 반대가 60%에 가까웠는데 빠른 시간 내에 여론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제 찬성이 54.2%, 반대가 44.5%입니다. 찬성이 54.2%인데는 그러니까 용산으로 완전히 이전해야 된다라고 24.3%, 용산으로 이전하되 시기는 좀 조절해야 된다. 23.7%, 조건부 찬성까지 모두 합해서 54%를 넘었다. 과반을 넘은 것이 처음이다 라는 것인데 이런 여론의 바뀌는 것, 여론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가 될 것이다. 앞으로 급격하게 찬성 쪽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86.2% 압도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섰다.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3.3%가 반대하고 있지만 이제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도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권력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권력이 빠르게 윤석열 당선인 측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껴야 합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앞으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의 의석수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권력 간에, 신국 권력 간에 견제가 작동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폐수사 또는 정치 보복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많은 보고가 올라갈 겁니다. 정무보고가 올라갈 것입니다. 대통령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권력은 빠르게 이동한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많은 참모들은 좋은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폐수사는 이미 나와 있는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도 많습니다. 검찰 수사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해 주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을 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해야 될 일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하고자 하는 이 정권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발목 잡기를 계속하게 되면 국민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게 되고 또 윤석열 당선인 측과 감정적인 대립을 하게 된다는 부분 이걸 관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론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갈 것이다. 지금 바뀌고 있고요. 오늘도 처음으로 이제는 용산으로 옮기는 것을 50%가 넘었지 않습니까? 찬성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갈 것이다. 특히 5월 10일 청와대가 개방이 됩니다. 그 효과가 연간 1조가 넘느냐 몇 천억이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수치로 따지는 그 이상의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개방에 따른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심리적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보다 더 큰 것.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완전히 이전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금의 인수위 사무실을 사용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5월 10일부터요. 그 다음 많은 기자들이 출근하는 대통령을 잡고 국정에 대해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퇴근하는 대통령을 잡고 국정에 대해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본 적이 없는 모습이 연출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물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뒤에도 인수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왜 자신의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는 저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무엇을 협조를 해주지 않았는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안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안보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안보에 만약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그건 정권 인수인계와는 관계가 없는 용산이전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까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매일같이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만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제시하는 안은 496억 원 예비비 승인을 하겠는데 먼저 안보하고 관계가 없는 대통령 관사 그러니까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개조하는 작업부터 그 예비비부터 승인을 하겠다. 그다음 국방부 이전 합참 이전에 대해서 예비비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승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자꾸 늦어집니다. 자꾸자꾸 늦어지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서 자신이 지금 서초동 집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인수위 사무실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여론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비협조적이었는가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철희 정무수석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궁지로 몰리는 쪽은 청와대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지금 협조하지 않는 구체적인 일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난 뒤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왜 그 많은 경호부대를 이끌고 인수위 사무실로 집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지 새벽 7시 아마 6시에 나서야 할 겁니다. 그 경호, 교통 흐름 때문에 말이죠. 그다음 늦게 퇴근해야 할 겁니다. 인수위 사무실에 지금 경호 시설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개방될 겁니다. 경제적인 효과, 수치 이상의 국민적인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들어가서 참모들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재깍재깍 여러 가지 국정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모두 속속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묻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걸 협조하지 않았지? 왜 빨리 협조를 해서 예산 낭비, 국정 낭비, 혼란을 줄이지 않았지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저로 가서 조용히 쉬고 싶다.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해야 될 것, 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드러날 것입니다. 검찰 수사는 엄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보복, 정치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부분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부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이 이런 정도의 것은 문재인 대통령, 전임 대통령을 용서하고 배려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국민 여론이 흐르려면 이런 부분. 자기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지금 너무나 좋은 청와대에서 너무나 협소하고 좋지 않은 국방부로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걸 감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협조해 주지 않고 발목을 잡는다. 자기 입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현직 대통령이 얘기하고서도 지금 밑에서 참모들이 딴소리를 한다. 이게 지금 참모, 이철희 정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나서서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맞고 예비비 승인 전폭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가능하면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서 이전이 되도록 하고 늦어지더라도 일주일, 이주일, 5월달 안으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무 판단 능력, 제가 신뢰하진 않지만 마지막 다시 한 번 기회가 있다. 정무적인 능력 발휘할 기회가 왔다. 이런 점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